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문의상 부문에 이어 유인태 전 의원까지 야권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측근 비리가 확인될 경우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의 처형설이 초미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은 처형설이 사실일 경우에 북한 엘리트층은 김정은과 결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 북한 권부의 움직임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코로나 비상이 걸린 중국에 압박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재개보건기구는 조기 코로나 실상을 축소 발표해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했고, EU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헬로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첫 청문회가 12시간의 공방 끝에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시에 압사사고라는 말을 듣고서도 일상적인 축제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너무 외라웠다면서 부실했던 초기 대응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박재원 기자입니다. 헬로윈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해 10월 29일 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압사사고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빨리 여러 대 지원 요청한다. 압사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정도의 소란은 어느 정도 일상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헬로윈 자체가 원래 소란이 발생하는 일상적 축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도착 당시 경찰이 2명 정도밖에 없었다며 구조가 어려웠던 건 현장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12시간 넘게 이어진 1차 청문회에 이어 내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재차 무인기 도발에 나서면 복제 무인기를 북한으로 대량으로 투입하겠다는 건데 군 당국은 공격용, 정찰용 드론도 조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군 당국은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무인기를 추격 촬영한 사진을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 시재기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평양 상공과 핵미사일 기지에 복제 무인기를 대량 투입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반공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복제품 제작은 해당 무인기가 북한에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과 함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신호 송출기를 장착하지 않고 북한처럼 GPS 항법 장치의 목적지를 입력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북한 지역을 정찰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장제와 부품 모두 중국산으로 제작해 실제 북한 무인기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공격용, 정찰용 드론까지 조기 도입할 계획인데 우리 군이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방공망이 열악한 북한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무인기 도발과 같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합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건데 사실상 9.19 합의, 폐기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 도발과 같은 우리 영토 침범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우리 영토 침범을 중대 변화로 본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석 달간 9.19 합의 위반만 15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9.19 합의뿐 아니라 이보다 앞선 남북 합의들까지 효력을 정지해 판문점 선언에 담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재개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통령실은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 기간을 북한의 도발 중단이나 핵폭위 시점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 조치의 하나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과 그에 따른 여파는 어떤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9.19 효력 정지 검토 앞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이 검토 지시의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대통령이 국방 의지가 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무인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국방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 2018년 9.19 합의 아닙니까? 그 이후에 북한이 17차례나 도발을 했습니다. 남북 합의를 어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한 성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방어 위주의 전략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감시하고 정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합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게 좀 무의미해졌다. 더더군다나 GP, 우리 GP의 11개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도 무인기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탐지, 사격했다면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GP가 11개나 철수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한이 영토를 침공하면 효력 정지하는 게 맞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영토를 침범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검토 지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글쎄요. 어제 대통령 말씀이 어쨌든 북한이 또 다시 침범하면 도발이라는 전제를 달았고요.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외에 국방부 측의 설명, 언론 보도도 보면 아예 합의 자체를 파기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렇게보다는 효력을 정지한다. 저는 그런 수준인데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제 대통령 말씀이.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당장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다기보다는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도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또 국민들한테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만 압도적 대응 능력을 계속 보여주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작년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대응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인기가 넘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불안하지 말고 나를 믿고 잘 따라달라.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서 안호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의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약속은 여러 차례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미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를 17차례나. 그것은 남북 군사합의 이전에도 북한은 수만 번 이상의 도발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자극과는 관계없이 북한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랬는데도 도발을 안 했나요?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으로서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돼 있을 때는요. 일선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국방의 허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 눈치만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미사일이다, 방사포다 섞어서 쏘고 있고 말이죠.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안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냉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확실하게 경고를 할 때 오히려 긴장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도발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것은 국제정치학의 ABC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약속을 깨더라도 우리가 먼저 9.19 합의를 깨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 합의를 어떻게 보면 약간 북한의 어떤 지렛대로 지금 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생각만큼 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초에, 작년 말이었죠, 북한이 또 당 중앙이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갈지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군사 도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작년에 핵무력정책법에서 법에 우리는 핵을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까지 했었고요. 특히 올해는 대남 적대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 북한의 입장은 명백한 거죠. 지금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신냉전 상황 속에서 점점 어떤 안보의 이런 것들의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핵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전력을 강화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떤 협상의 여지보다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인데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작지만 어떤 국지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폐기하거나 효력을 정지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한반도의 평화로 오는 효과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합의를 우리가 깨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저는 그 방법론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죠. 연체부터 당내 원로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당의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됐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화합해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수사 문제는 철저히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는 것도 저는 자제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 원로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 원로들의 저런 말씀이 맞는 거죠. 지금 당 대표는 본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맞서 싸우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내년 총선은 다가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 싸운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고 결백을, 결백하다면 검찰에 나가서 결백함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이 싸우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 많은 당원들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비리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비리인데 이것을 그냥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또 많은 당원들로부터 이렇게 공감을 얻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금 5선 또 국회의장을 하신 민주당의 원로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당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그적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아닌 당의 굉장한 원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당 지도부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로들 보시기에는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런 경우가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당대표가 사법적인 이런 거에 연루돼서 당이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마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매우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거를 견제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표와 관련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전체의 어떤 발목을 잡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원로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단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게 개인 비리냐 아니냐 이런 어떤 성격을 규정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과거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민생 경제를 정말 지켜왔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문희상 전 의장님이 토끼처럼 구를 세게 파야 된다. 이런 얘기도요. 단지 이 현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보다는 정말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충언으로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직접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당내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을 향한 질문에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을 보고 오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당상 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는 검찰 조사 앞두고 이 대표가 직접 방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짜증 섞인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야당으로서 말이죠. 연초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국회를 열자니 방탄국회라는 또 오명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 일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임시국회도 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자리를 내려놓고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많은 민주당의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민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민주당의 딜레마가 커지겠죠. 이런 것을 민주당의 원로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짜증 났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봐도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있지 않습니까?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서 뭐가 방탄이냐 이렇게 약간 격앙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정말 감정 많이 숨기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정말 임시회를 열어서 민세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또 방탄이라고 하면 글쎄요. 누가 들어도 발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에서 피의자도 나와서 발끈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 방탄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시지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방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가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다 보면 마치 지금 국민의힘은 반사의 이익을 얻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착각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계속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엮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떤 부분이 도대체 방탄 국회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찰 출투 날짜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또 민주당의 지도부에 또 많은 사람들은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에서의 민주당하고 별개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에서는 출동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방탄인 게 뻔하죠. 그게 방탄 국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직을 내려놓고 사법 리스크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지금 민주당의 많은 분들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에 출동하는 거하고 임시국회를 여는 게 왜 같이 가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부터 계속 나가겠다고 했고요. 이번에 거의 날짜도 거의 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임시국회는 지금 12월에 전반적으로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지 글쎄요, 너무 연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방탄으로 묶는 것도 너무 좀 억지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 출동도 어려울 뿐더러 체포동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것 때문에 과거에도 임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임시국회하고 검찰 출동은 법률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처형이 사실이라면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아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태영호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요미유리 신문은 리용호 전 외무상과 북한 외무상 관계자 4, 5명이 잇따라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처형 시점은 작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로 처형 이후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일부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리용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외무상을 지낸 미국통 외교관으로 94년 제네바 미국 고위급 회담과 2019년 하노이 회담 등 대미 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리페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이 공동의 작업으로 용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처형설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권 내 협상파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의미라며 북한 엘리티들이 더 이상 김정은과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북 전략도 그에 맞게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2020년 4월 이후 리용호가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처형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의 처형설이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북한 권부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분이시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용호 외무상 관련 소식에 앞서서 9.19 합의 관련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검토를 내리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서는 지나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경고성 발언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는데 하나는 법적인 측면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는데 9.19 군사 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군사 합의서입니다. 그러면 이 합의서의 전제 조건인 판문점 선언은요. 핵심이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2019년 한화의 딜이 결렬된 이후에 본인이 입으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했고 실천적으로 핵무장화가 더 고도화됐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선제 공격 능력을 공격하겠다는 걸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4.27 판문점 선언은 우리 국회는 물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비핵화를 깨버리고 핵선제 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어 온 것은 결국은 4.27 판문점 선언을 법률적으로 깨버린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군사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 합의서도 날아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법적 관계가 있고 실효성 측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4.19 군사 합의의 핵심은 완충 지대입니다. 완충 지대를 왜 설치하느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자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쌍방이 존중할 때야만이 평화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북한은 계속 위반해요. 아니,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무인기가 들어갔다 나가고 또 포 사격 훈련하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묶여가지고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포 사격 훈련한다면 거기서 못하고 포를 가지고 나와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만 묶여 있고 북한은 결국은 위반하고 그러면 이거는 완충 지대의 역할로서 평화 관리에 도움이 안 되는 합의고 우리만 선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전에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지키지 않는 완충 지대 설정과 관련한 9.19 군사 합의 무용지물이니 우리도 어느 날 땐가는 이거 깨버리겠다고 당당히 이미 전에 선언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평화 관리 기능 또 전쟁 억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다 유명무실화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내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미오리 신문이죠. 일본 신문이 리옹호 전 외묘상이 지난해 처형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지난 시기에도 우리가 보면 북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처형설이 나왔다가 그것이 입증된 것도 있고 또 입증이 되지 않아서 깜짝하고 깜짝 등장한 적도 있고 그래서 북한 실종 내 특성상 이거는 대단히 확인하기 힘든 그런 보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북한 엘리트층 특히 북한 외교가에 주는 충격은 저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북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중대차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옹호 전 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회담 당시에 주역으로 최선희와 함께 같이 하노이 회담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하노이 회담이 잘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혹시 처형된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우리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들여다보면 그런 문체성 처형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북한으로 김정은이 돌아간 다음 3월과 4월 사이에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한 1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그런데 그때는 주로 협상 파트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노이 회담에 직접 가뇌했던 사람들이 문책을 당해서 결국은 지방으로 다 나가거나 완전히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호만은 그때 견뎌냈어요. 그래서 4월에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갈 때 옆에 측근해서 보자 했고요. 그런데 그때 하노이 회담 조사가 1차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2차, 3차로 2019년 연중 내내 진행되어 있는데 2차, 3차에서는 어떤 부문이 조사가 진행되는가 하면 경호 문제와 의전 문제가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뭔가면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해외 방문을 갈 때 지금까지 북한은 이걸 사전 공지 안 했습니다. 경호 때문에. 그런데 이 하노이 회담만은 어찌 된 영문인지 평양역을 떠날 때 이걸 공개했습니다. 욕 행사도 크게 하고. 그래 저도 대단히 의아해서 이걸 왜 공개할까. 이게 북한 경호 원칙에 맞지 않는데 두 번째 사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공개하고 떠난 열차라면 노선을 정보당국이나 우리 기자 언론들이 파악할 수 없게 정해야 되는데 너무 명백한 노선을 정하고 열차가 달리다 나니 도중에 열차가 서서 담배 피우는 걸 일본 기자가 찍어서 바로 사진 올렸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견제해서 그게 기자가 아니었다라면 이게 큰 일이 일어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이 터진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노이 도착해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때 하노이 취재 가셨겠어요? 그때 가셨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목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착해서 김정은이가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 숙소에 미국과 한국 기자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의전과 경호상 최고 저놈과 외국 기자들이 한 숙소에서 서로 어기면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김정은이가 완전히 화내고 너발대발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북한 당국이 그때 베트남 당국에 가서 이걸 좀 기자들 빼달라. 호텔 측에도 요구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돌아온 답은 다 예약 주문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빼놓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김정은이 묵을 만한 숙소를 저희가 여러 개를 정해놓고. 그때 어느 호텔에 들었었어요? 그때 저희는 좀 다른 호텔에 있었고 그중에 하나를 여러 개를 잡아놓고 이렇게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묵었던 호텔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중에 한 3개 정도 정해놓고 이 중 하나는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 하나에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옥신각신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러비에 검색대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랬는데 김정은은 아니 러비 그러면 순간에 어떤 이래서 일이 생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조사 과정에 어떤 사건이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베트남 보고 기자들 좀 빼주세요라고 안 되니 밑에 협상팀이 미국한테 부탁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베트남이 말 안 듣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빼는 거 도와달라 이거 안 되면 바로 목이 날아나겠는데 그런데 후에 2019년 2차 3차에서 경호우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당장 최고 전엄이 나가서 협상을 해야 할 미국 측의 기자를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이런 것이 드러나서 지금 정황상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끝내느냐.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가 진행됩니다. 당 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청적 책임을 지고 그때 이용호 외무상이 정치국 후보 정치국 위원 자리를 내놓고 외무상 자리에서 해임되고 이성근이 그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황상 놓고 보면 이게 문책성 처용도 당할 수 있는 사건이다. 북한 견지에서 보면 이런 정황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의원께서는 이용호 외무상과 영국에 계실 때 같이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분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상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회담도 외국과의 협상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또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한두 해가 아니라 90년대 말부터 거의 30년 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관여한 베테랑 협상가입니다. 이 협상이라는 건 능력이 한두 해 사이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감각을 익히고 해야 되는데 이용호 한 명을 치면 어떤 현상이 이러냐. 그 라인에 있던 아니면 협상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축됩니다. 이거 협상을 잘못하다가는 또 그 라인 쪽에 있는 내 성향상 그쪽이다고 하면 나도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남북관계에서도 우리가 보면 강경으로 하는 이럴 때는 강경 쪽으로 줄을 서야 살아남기 때문에 자칫 내부 동작 원리상 강경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호 처형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향후 미북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 둘째 딸을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무기, 미사일 시찰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후계구도의 문제가, 후계구도를 둘째 딸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것에 김정은이 방점을 두었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딸 공개에 방점을 두었을까? 아니면 핵미사일에 방점을 두었을까? 이 두 가지인데 이번에 세 번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김정은이가 딸 공개와 후계구도에 방점을 두었다면 그 장소를 바꿀 수도 있어요. 뭐 한 번은 미사일, 한 번은 경축공연장소, 한 번은 뭐 선연단 행사. 그런데 세 번 다 미사일입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 딸 공개를 통해서 달성하는 목표가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자산은 김정은 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명이 딸인 4대까지 연장된다. 이걸 통해서 미국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과는 핵 비핵화 협상은 없다. 하자면 핵군축 협상으로 서로 주고받는 딜을 좀 한 번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국제공동체와 또 미국, 한국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려져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예 공개가 안 되고 둘째 딸이 공개가 된 거면 아예 그 자신의 후계구도를 아들이 아닌 딸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우선 첫 번째 과연 그럼 첫 번째가 아들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제가 2016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첫째가 아들이다는 말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국에 와보니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선 우리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첫째가 과연 아들일까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우혹 제기를 해보고 싶고 이 김주혜가 둘째라는 우리가 첫 측정 보도도 북한을 갔던 데니스 로드맨 농구 스타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예요. 그러면 김주혜의 태어난 해가 2013년이면 로드맨이 김주혜를 봤을 때 애기 몇 달짜리 애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문화 특성상 이설주가 아무리 자기 딸애를 공개하고 싶어도 엄마가 애기 몇 달짜리 애기를 그렇게 행사장에 데리고 나가는 건 고의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뭘 좀 제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때 데니스 로드맨이 안 와봤다는 애가 안 와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애기가 아니라 2010년에 태어난 김주혜가 아닐까. 왜 지금 우리가 신체의 특성을 보면 9살짜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커 보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가 김주혜의 딸이다. 이런 도식을 정해놓고 가는 건 지금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딸이 후계 구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보시는군요. 김주혜도 어차피 후에 가서는 결혼하겠죠. 그러면 북한은 그 다음 대를 본다면 김주혜가 날 자녀, 성을 누구 걸 따겠느냐. 그러면 북한은 김 씨 일가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백두 혈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주혜가 엄마로서 자기 애한테 또 권력을 넘겨주겠지요. 그럴 경우 성씨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북한 체제상 딸이 후계 구도로 잡힌다.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태희 의원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 8시 56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폐수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근무 중이던 업체 직원 3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지역에 공장이 밀집한 점을 감안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25분 뒤인 오후 9시 2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약 3시간 뒤인 오전 0시 8분쯤 완전히 잡혔습니다. 당국은 건물의 건조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례적인 공온 현상으로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스위스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유명 스키장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슬로프가 민둥민둥한 잔디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멈춰선 스키장 리프트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이만때 스키어들로 가득 찼던 슬로프는 산책에 나선 관광객들과 노점상으로 채워졌습니다. 보스니아의 한 스키장의 모습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유명 스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스키장에도 슬로프의 푸른 잔디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프랑스의 한 스키 리조트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알프스의 설경에 아름다운 스위스의 스키장도 잔디바 슬로프 위에 텅 빈 리프트가 다닙니다. 이번 세기말에는 아프스산에서 스키 타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겨울철 스키 타는 재미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이 코로나 실태를 축소,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부 공개를 촉구했고, 이유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기준을 양성 판정과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해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며 입국자 규제국가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이유도 합류했습니다. 출발 48시간 내 코로나 음성 결과서 요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는 8일부터 중국의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되면, 세계 전역의 중국발 입국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유는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중 일부 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하락이나 거래 절벽에 심각한 곳의 숨통은 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021년 11월 전역 면적 84제곱미터가 24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1년 새 6억 원 넘게 떨어진 금액으로 매매됐고, 그 이후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는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도 불가능하고, 2년 안에 되팔 수도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 3년이 넘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의도 없고, 요즘 들어서는 거의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 이 가운데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서울 압구정동과 목동 등은 오는 4월에, 대치동과 청담동, 잠실동 등은 6월에 설정이 만료됩니다. 일부 지역은 기간 만료 이후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풀 계획이 없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3월에서 4월까지 거래 절벽과 집값 경착륙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서울시는 일부 지역 해제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자표찌개라고 비판을 했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밤 헌법적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가 만들고 홍보국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 명단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상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이름과 직책에 사진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사 자표찍기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민주당은 아예 수사 검사의 신상을 강제 공개하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기소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법률가 출신인 한 중진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검사들의 신상을 탈탈 터는 신상완박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유포돼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보신대로 민주당이 검사들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해서 나서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론 기소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검사 신상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사의 압박을 가해서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누가 수사에 관여하고 싶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범죄자들 아닐까 싶은데, 그 국정감사법이 있어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돼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보복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아예 보복 입법을 하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누구, 어느 분 말씀대로 괴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 입법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검사 신상이 공개가 되면 공익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피의자의 인권보호도 강화되고, 수사도 보다 적법해지지 않냐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권보호라든가 적법 절차 원칙을 더 준수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공개가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담당 부장검사의 이름과 담당 사건 등이 이미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신상공개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이걸 제도화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이걸 제도화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걸 정확히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마치 이걸 좌표 찍기라는 공격에 이게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검사들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 수사에 90명 정도가 검사가 투입되고, 또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수사에 한 60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한 범죄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야당 대표나 전 정부 수사에만 올인하다 보면, 정작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검사들이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입법까지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생각한 의원님들이 과연 공소장이나 불기소장을 한 번이라도 봤을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에 검사, 기소한 검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도장 찍었고요. 요즘은 사인을 갖다가 하는데,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피의사실 공표죄인데,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된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한 것이, 공개 재판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가 된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도 성립하지가 않고,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검사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수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밀행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인데 마약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름을 공개한다. 그러면 마약하는 범죄자들한테 도망가라는 시그널이고, 그다음에 저 검사한테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미쳐서 수사를 방해하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사를 망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들의 신상을 털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상 과거의 모든 언론에서 또는 여당 또는 야당에서 서로 자신의 정파적인 주장에 따라서 검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판사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면서 하는 것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때 담당을 했던 황모부장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좌표찍기를 하고 공격했던 게 또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만 가리키지 말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마치 선 넘지 말라고 하면서 판사에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뒤집혔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권권력에 의해서 또는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 법무장관도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깡패다라고 주장을 하고 권권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 주장되는 것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한동훈 개인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장관 사건이니까 얼마나 경찰, 검찰이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좌표찍기하고 조리돌림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든 여야든 조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반성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다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헌법적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과연 입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검수완박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 생각에는 민주당 실력으로 얼마나 법률가들과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초안 보고 진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이 거기서 검사만 그냥 그대로 도려냈어요. 검사와 검사 들어간 건 다 뺏더라고요. 처음에 처음 나온 초안이 그러니까 법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 수정수정 해가지고 이만큼 고치고 이걸 가지고 검수완박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갔다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고 모순된 규정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법사위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이 그 다음에 결국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그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낼지 검찰청법에 그 규정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번 그 규정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축구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쌍파울루의 외곽 도시 산투스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축구팬 23만 명이 축구 영웅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살에 입단해 19년 동안 활약했던 산투스의 정든 축구장을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운구차에 실린 펠레의 관은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펠레의 위상을 말해주듯 브라질의 각 방송사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생중계했습니다. 운구행렬은 펠레의 노모 집 앞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펠레의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인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산투스 축구장에서 만 하루 동안 허용된 조문엔 23만 명이 애도했습니다. 새해 첫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펠레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펠레는 절대 기억나는 것입니다. 펠레는 항상 펠레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잔리 임판티노 회장은 축구계가 영원히 펠레를 기억할 것이라고 추억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 소년이 두꺼운 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프레이저강에 얼음들이 주변 호수까지 밀려와서 장관을 이뤘습니다. 왜 이렇게 두꺼운 얼음들이 만들어졌는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얼음들은 깨진 슬라브처럼 언뜻 보면 크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엄청난 크기와 두께의 얼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얼음을 본 한 주민은 2미터 두께의 얼음들은 여기 살면서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질 수 있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형 얼음 덩어리들이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얼음 덩어리들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지난달 한파가 몰아친 북미 지역 가운데 이곳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한 지역은 영하 3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3주째 계속되는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이곳이 두꺼운 얼음판을 만든 원인이라고 전문가들 분석했습니다. 반면 최근에 스위스 알프스는 이상고원으로 스키장이 온통 풀로 덮인 것과는 반대로 이곳은 이상한파로 거대한 얼음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지구촌 이상기온 현상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겨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출근길 현재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하 5.6도, 철원은 영하 15.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는 8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영서 지방도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과 동해안, 영남 지방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황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만 중부지방의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